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하남조미 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입니다 하늘이 너무 흐릅니다 그리고요 날씨가 얼마나 이제 봄이 된것 같습니다 봄이 된것 같구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유리막이랑 다 끝난 상태구요 베이지 플러스에 썬킹은 레인 s9 전면 35, 측면 15, 후면 5% 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구요 레이노도 보시면 이렇게 시인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썬러프가 있는 차량이구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파인뷰 lx 7000 가성비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여서 보시면 헤드라이트 ppf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엣지컵 들어갔구요 다음에 필러 c필러 주유구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까지 앞에 레이더 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이랑 요 사장님께서는 보통 이제 방음을 중요시 하셔가지고 베이직 플러스에서 헤더 방음 이나 본넷 방음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요렇게 된 상태구요 유리막이랑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주 보시면은 광이 블랙은 더 광이 더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화이트 블랙 같은 차량들은 나중에 유리막을 해도 저희가 역시 광이 나는구나 할 정도로 전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리막으로 초반에 관리해 주시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gv80 블랙 저희가 한번 소개 완료된거 소개해 드렸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노 s9 은 차꼴 색이라서 검정색과 블랙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은팅 필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은품 차량용품 다용도 카트와 목쿠션 그 다음에 우산을 이렇게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리뷰해 드렸구요 최선을 다하는 가스페이스 입구 맡겨주시면 최선을 아주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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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